자 우리 착한 일도 좀 하고자 우리 화장실 갔다 온다니까? 착한 일 뭐하는 거야? 바로 여기야 이 공간이? 이 공간이? 이 공간이? 이 공간이? 우리가 영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양쪽 절여의 차지 영혼이 있어요? 어 선생님 네 어서 와요 저희 여기를 잘 가정하면 오늘 아침하고 모자 착용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? 아 이렇게? 이거 하나 좀 작혀주세요 선생님 여기는 아니 머리가 빠져가지고 여기 네 괜찮아요 좀 맞춰야 되는데 아 안 보이시게 나와요?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? 아 혹시 아메리카드 세제 드세요 여기 마시고 가는가요? 아 이거 물어봐요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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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태크하우장 하면 우리 미니콘콘콘콘이 정비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커피 좀 여고 오시면 아메리카드 아이스 그러면 2300원 하나 둘 셋 그리고 이거 누르고 수영파드 제가 제 한국국어 교수님 무슨 메뉴 아 이렇게 내가 이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네 고맙습니다 1년 남았어요 아 1년 아 2년 아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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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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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혹시 혹시 어 저희 여기 혹시 면접 받았을 때 말이자한테 뭐 들으셨어요 아 선배님 면접 보고 들어오셨구나 네네 아 저는 다카산 아 그래요? 아 요즘 한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? 문 calling both of them 다카살 버터를 불러 Attention 버터를 누려 Da C 컵포니 amd 총 은행 라이 원 월 아 너 서빙해야 돼, 가서 원래. 서빙해야 돼. 아니야, 좀 쉽게라. 아니야, 서빙해야 돼, 너. 너 빨리 서빙해야 돼, 가야 돼. 집에 갔다 그래. 빨리 가야 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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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손, 손 입걸 네가 왜 마셔. 서빙, 서빙. 탈출 laugh реш Get 찹찹아 빠르게 déliv repertoire js 1번 누르시고, 호춘 김 자, 찾기 계시대. 자, 이거 진짜 잘ração? 아니, 안 돼요. 여기 오늘 여기 가기만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좀 자르시는 거예요? 저희 마음대로 자르지 못했는데 내신 여러 가지를 하는 거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엄마는 아침 밤 했어서 사무실 가야 하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선배님 그렇게 안 받는데 되게 매장하시네요. 아름다워. 저희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. 아니 선배님 그렇게 안 받는데. 일단은 나가서 추대하고 나서 내일 오고 나서 다시 알바하고 오세요. 안 받는데 진짜 선배님 진짜. 안녕히 가세요. 삼실동에 가면 됩니다. 태서 가게? 태서 가. 엄마 이거 못 간다. 제가. 엄마. 아니 하다를 제대로 해야죠. 네? 저처럼 이렇게 쏟는 걸 잘하는 거. 수육을 올리던가. 네? 수육을 올리던가. 너무 그만하게 가야 하는 것 같아요. 두 분이 다. 아니 그 힘을 다 떼서 손이 힘을 다 쓰는 게 이렇게 맛보면 안 되는 거에요. 네. 너 아까 들켰대잖아. 본점을 줬어. 안 되고 싶지? 아니. 나는 너 먹을 때부터 떨리지 않아. 진짜. 진짜. 너무 예뻐. 안 되고 싶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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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오빠? 네. 맞춘다. 의도도 좀. 의미가. 못 먹나? 버스한다. 왜냐하면 마지막에. 네? надо列 놓ics.